로어 메인랜드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행사 중 하나인 리치몬드 야시장에 올해는 언제 열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야시장인 리치몬드 나인마켓은 최근 참여 부스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 개막일도 공개했습니다. 주최 측은 그랜드 오픈은 오는 4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에 따라 해당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7월로 연기되었으며 축소된 수용 인원과 작은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팬데믹 이전 리치몬드 야시장은 일반적으로 5월 초부터 10월까지 열렸습니다. 이 축제에는 일반적으로 50피트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무대에서 다양한 야간 공연이 열리고 야시장 안에는 다양한 먹거리 및 볼거리,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음식과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시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